첫번째 쇼핑 코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님께서 눈 장식과 헤어를 보내주셨거든요 아아 그럼 요구부터 해야겠네 눈장식 껴줄게요 아 딜런 성형이 나왔습니다 바뀌었죠 바꿨습니다 캐시 또 무기도 하나 사줘야되겠고 5천만원짜리 아 레드라벨 안되구요 아 5천만원짜리로 1억 과감한 투자간다 1억간다 오케이 물라이프 램프 투자 아 코디해줘야지 모자 50만원 500만원 아 근데 요거는 좀 그렇더라 이건 좀 그렇구요 저건 좀 그렇구 아 최신 트렌드 따라가자 딸기요정 같이 안벌어 500만원짜리 아 500만원짜리 넘나 5천만원 야너스의 감옷 간지다 이거같이 신발 최신 유행 최신 유행 낭만 스키니어즈까지 장갑 아 안돼 2천만원은 못췄지 아 반자꾸 하나 붙이고 다녀 다했다 여러분이 코디를 이렇게 원하시는거 해드려야지 과연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딸기요정 모자 라이프 램프 야너스의 감옷 신발 다 됐다 반창구같이 아아 반창구 쓰지마 좀 그렇구만 다 됐구만 코디 망토가 왜 없냐 아 이거 뭐야 아 그 아우라 좋다 숨기고 다니겠구만 됐다 됐다 오빠 투명할 잔 줬는데 왜 반창구 샀어 오케이 또는 투명 모자란 투명 잔값도 줄게요 다됨 다 가려지는구만 다됐구만 됐다 아주 깔끔한 코디 풀템 아주 귀엽게 됐군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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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자요 하이네스 모자 끼고 있는데 아 모자요 아이씨 아이씨 코디 원래 안하고 다니는데 너무 과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꼬마 눈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는 거 이거 안되겠구만 오케이 이제 얼굴 보이게 해 놨어요 됐다 됐다 다 됐다 아주 개성이 넘치게 잘 됐군요 아이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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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 아 눈이 맘에 안난다고 아이 참 까다롭네 기다려 보십시오 아 안경까지 눈 장식 바꿨습니다 됐어 됐어 요정돈 충분하다 과투자 혜택 됐다 최대한 공격력을 올려야 될 패작을 해야겠지요 얼마 필요합니까 일단은 8작 28작 22 22 22 22 22 22 22 어 시끄러워 죽겠어 고맙습니다 으윽 더 많은 도망갔습니다 으윽 일단 패콩작부터 하자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몇 넣어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Q. 십자개 공구면은 십자개 공습 공구 그냥 그렇다고 봐 했지 아윙맥템 가져오고요 오케이 다 됐고요 또 뭐 해야 되죠? 됐어 6천 렉스 아 얘 스탠스 필요해요 미아일 써야 되나요? 50%네 아 타승에 이렇게 벗은 건 없으니까 그럼 시그노스 블레스 아니면 크악을 높여서 다른 걸 올려야겠네 크악 다 빼도 되잖아요 첸센샵 있으니까 덮지 올려줘도 되겠다 일단 나중에 하고 10개만 사봐 어우 너무 비싸다 이거 못하겠는데 아니 2천 주고 하기가 좀 아니 그래도 2천 주고 하기가 좀 그런데 막 첫줄만 대충 모아보자 어 벌써 2억 썼는데 어 벌써 2억 썼어요 얼만데요 4천? 아 2배 2배네 아 근데 이거 여러개 사가지고 돌리기 아까운데 아 너무 비싼데 미라클 사쿨이 얼만데 1900원인가 마일리지 없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22차에 랩 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5억 썼네 마일리지 법지는 좀 그런가 매액을 보고싶긴한데 사실 서큘레이터 파는사람 되게 많다 아니 부공재생 필요없어 매액은 아 진짜로 요거 거짓말 하자 그냥 나온 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돈난리냐 개 아까워 아 한 번이 안 나오네 옵션이 아 네 번만 더 해 딱 10억슘만 하자 아 이게 참 돈낭비가 너무 심하네 첫줄에 옵션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거 참 너무 잔인하네 일단 법지 가져와 아 흑수저입니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심시간 누르놨 권추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부디 보태쓰세요 후원은 응원입니다 아 선거님 3만 1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잇 일단은 매액으로 나중에 바꾼다는 마인드 가자 안되겠다 2 2 3 2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